기다려 기다려 두부 두부 저기 털이 엉켜서 잘라야 돼 두부 두부 조금만 기다려 다했다 다했어 다했어 두부 안자 기다려 두부 기다려 거의 다 했어 두부 기다려 두부 기다려 거의 다했다 두부 기다려 두부 기다려 두부 거의 다했어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거의 다 했다! 두부! 기다려 두부 기다려 두부 기다려 기다려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다 두부 앉아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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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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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어느정도까지 됐어? 한 80%? 80% 됐어? 잘했어 잘 기다렸어 두부 한 번만 더 하자 거의 다 했어 두부 기다려 기다려 다 했다 두부 앉아 두부 앉아 두부 앉아 이거 카메라를 보시고 있어 앉아 두부... 두부 털? 어 알겠어 두부 털 다 깎았어 두부 뒤에 털 엉킨거 다 자르니까 뒤가 깔끔하긴 한데 그래도 털 다 엉킨거 미역하는데 너무 비싸서 두부 하면 안 돼요 끌어오 또... 해주세요